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늘 해볼거는 텔론형하고 1대1입니다 일단은 손풀기로 미러전 하나 하시죠 네? 미러전 니 꼴리인다라 하세요 뭘해도 제가 이길테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20미러전 갑시다 일단 룰은 점화점멸 들구요 집에 집행자 듭니다 룰 찐따네요 왜요? 그냥 하고싶은말이에요 신경쓰지마세요 개새끼네 왜 욕하세요 하고싶은말이에요 무시하세요 욕하지마세요 어린이들도 볼수있는채널이잖아요 굉장히 교훈적이네요 네 1랩 뭐찍으실거에요 저의 궁이요 씹새끼야 궁풀한 다음에 포탑 딱 해가지고 바로 슬픽입니다 약해 이새끼야 약해 빠졌어 너는 나는 금강불계야 어 금강불계야 이 녀석 감전이 왜 안 터지지 감전이 왜 안 터지지 아 이것봐 뭐 야쓰 야야야야야야 뭐 다리찌기 씹새끼 아 나 포샷먹었어 물약을 벌써 빠시네 네 이 정도는 뭐 핸디캡이죠 내 티켓이죠 뭐 앞자리에 있는 사람을 발로 차지마시오 어 졌다 음 이겼어 이제 물약 빨면 되죠 음 나는 1대1을 졸렬하게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약해 빠졌어 뭐 을 필빈 아 아시 존나 못하네여 리신 염 нап off하셨어요 earth 아 말 안아야 되요 3분26초 되셨잖아요 알아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씹새끼야 사회적 죽음을 당했습니다 1대0입니다 일단 다른거 합시다 자신 있는거 있어요? 자신있는거요? 어.. 한 144개 정도 있어요 어허허허 님이 고르세요 음... 그러면은 좀 그러네요 그건 아니씨 말도 안했거든요 아트록스 미뤄전 합시다 승리 아트록스 가져오세요 근데 님은 들을 수 없어요 왜요? 승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오오오오 저만 들게요 저도 승리의 아트록스인데요? 저는 바다의 아트록스인데요 미치셨나요? 으 exatamente 으 제가 아까 무래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아 좀 하시네 혹시나 이걸 오실 시청자분들 절대 짜부칭이 아닙니다 백퍼입니다 백퍼 이거 리얼이에요 이제 장난은 끝났고요 예 빙신 시스 다 먹었죠? 어? 쫓였다 클래시를 빼시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왜 이렇게 못 맞추시지? 시발 아! 사회적 죽음을 당했다 또 형킨 개꼴이죠 저만 쓰세요 뒤지기 싫으면 오오오 4렙이라서 4렙이라서 개못하시네요 나 안해 난 진짜 1대1이 안 맞아 야부리를 존나 털었지만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문 도피구 하실래요? 문 도피구 그래? 문 도피구는 마법 대재앙 들고요 네 그리고 유채화랑 전멸 들면 됩니다 치세요 이제 이제 님이랑 할 때 저는 개빡치는게 문 고정인게 이해가 안 돼요 아 네 문 도피구는 고정해야 돼요 족가세요 미친놈이에요? 미친놈입니다 아니 저기요 뭐야 미친놈 뭐 내가 이렇게 듣다고 했잖아요 메리어 힐 너무 추한데 네 지금 하면 됩니까 네 큐 찍고 시작합니다 음," 느리죠?" 느리죠? 비웅신 아 비웅신 아 비웅신 비웅신 나 이쪽에 쏠게 비웅신 말을 해줘도 모르죠 나 이거 저쪽에 쏠게 비웅신 리븐? 비웅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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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딴거 보고 있었어 이자식아 집갓다오세요 나 집갓다올래 카톡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일대일 중에 카톡하래 누가 그럼 일대일 중에 카톡하자 안으래? 뭐라는거야 카톡하지 그랬어 너도 저는 친구가 없어서 찐따인걸 왜 제 탓을 합니까 진짜 뒤졌다 빨리 오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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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안 되겠구만 그러면은 음 야소전할래 야소전 제가 말하는대로 찍으세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 상태로 싸웁시다 혹시나 이걸로 막 집에 집행자 들자고 했으면은 당신의 대가리를 뽀개 버릴거였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엄마하시네 아싸 내가 조금 더 빨리 때렸다 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 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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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일로 오세요 동선 예수 실패 좀 하시네요 죽으세요 자 한 번만 더 이기면 제가 이기는 거죠? 그럼? 3대3이죠 지금? 네 각자 자신 있는 픽 들고 오죠 각자 자신 있는 픽이요? 네 알겠어요 미드로 네 저 그냥 당신을 좆팔려고 왔습니다 저기요 이 씨불로 와 전 당신을 알고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다는 걸 그런 거만 하니까 티어가 안 올라갑니다 아 씨 잘하는 걸 해야죠 인정합니다 잘하는 게 하필 아 네 이래놓고 이기면은 진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게요 그냥 당신이 잘한 거예요 무조건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인정할게요 아 여보세요 흠 지졸하게 해 드릴게요 최대한 아 알겠습니다 좋듯다 거리가 안 되네 흠 저 흠 진짜 여유 우아아아 저기요, 진지픽이라면서 진지? 끝까지 미표까지 진지나 잡수세요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승리했습니다. 탈론 별거 없네! 수고!